어 다행이다 대화골도 좀 먹었네요 그래도 서포터의 간타 표시 아니 친구야 차례가 되기 전에 바꿨어야지 그리고는 트위치를 고르기 뭐 말만 안하지 강도여 달려오면 복자 들어야겠다 어 성공 들어볼까? 성공 한번 써봐야겠네 여기 갑시다 여기 삼거리 와드를 하는게 낫겠죠? 어 뭐야 들어오는데? 라인을 좀 만든 다음에 이게 바로 조닝이거든 여기 딱 있으니까 점을 못하겠지 리신아 바로 그냥 조닝 끝 끝 자용 끝 끝 끝 야무지게 때리기 아 아파 아 음 와우 까비 가보려 나이스 흔들리지 말아요 끝 바로 전멸 쿨 거래가 중요하다 이런거는 네고하려고 하면 안돼요 쿨하게 거래를 해야 화를 안 당한다 뭐 깎아보려고 전멸 쟀다가는 또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쿨감침 빨리 올리는게 좋은것 같더라구요 어어 네 이심 미대쪽 조심합시다 아 네 이심 미대쪽 아 네 이심 미대쪽 비교안 좋네요 밀어야겠다 밀어야겠다 좀 애매하지 않나 어우 다행이다 삼성이 쿨이었구나 진짜 다행이네 필리 날뻔 자 이건 위치가 안보이는 곳에서 비안을 하며 아 어우 네 바텀이 압박은 받지 않겠네요 네 케이트린이 좀 많이 고통이네 CS가 24개인데요 괜찮아 내가 위에서 잘 해보자 저는 가져야겠는데 싸움이 많이 커질 듯한 느낌이죠 갈리오까지 와가지고 상대도 안빼는데 이거 왜 안빼지 달리오 믿고 하는건가 대박지 이거는 길게 싸우면 무조건 이기죠 어 아 이걸 못잡아 너무 아깝네 뭔가 아쉬운데 대신까지 잡았어야 좀 되는건데 차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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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궁 없잖아 친구야 와용 케트라 좀 힘 내봐 그 위에서 이득 보고 있다 그래도 이거 어 나 골드 다 먹었는데 이러면 어 맛있다 야미 어 화이팅 이거는 귀환하죠 둑광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와 잘 큰거 봐 미친 성장 어 어 흠 안중 로플이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간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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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좋아요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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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쯔 어어어어 어 어 포션 팔고 핑 하나 살걸 아 아 어 네 제가 지금 팀의 기둥이라 죽으면 안되거든요 더이상 성장을 계속 해야돼 나까지 성장 말리는 순간 게임이 답이 없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뭐 어떻게 되겠지 좀 더 크다보면 가버려 가자 가야겠다 상당히 좀 무리하긴 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사비 그럼 나가린디 어 다행이다 대화골도 좀 먹었네요 그래도 저 전장 치료하고 있습니다 과용 아니 이걸 부시를 페이스 체크를 해 진화 너무 욕심이지 그거는 안중 다 잡은 것 같은데 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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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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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용 가벼 아이용 욕먹자 욕먹자. 바로는 안되겠다. 존야 사오죠. 아 3200원 풀 대출 받았습니다. 바로 풀매수에. 바로 존야 풀매수. 16까지 60. 16 찍으면 진짜 안죽거든요. 그냥. 그냥 무적 그 자체. 상대 바로는 칠거 같은데. 저거 보지 않을까? 정식한타는 좀 어렵거든요 상대도. 제발 좀만 빼줘 얘들아. 됐다. 자는 중. 저만 자로만 안져요. 가보려. 하이 승. 나만 자로만 안지거든. 부족입니다. 카차 딘은. 야 이거 안되겠다. 도망가 도망가. 안돼 안돼 안돼. 아앗! 야 도망가. 이거 안된다. 아니 뭐 챔피언보다 바론이 더 아파. 현재 4.5쿡. 갈리오 1쿡. 아니 갈리오야. 어떻게 된 거야. 파산했니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어떻게 된 거니. 대충 그냥 들어가도 이길 것 같은데 어 좋아하고 나이 가려 나가자 서렌 쳐야지 이거는 어떻게 이기게 서렌을 칠 수밖에 없다 어 이건 안되겠네요 바로니나 먹자 아 끝났네요 파사딘한테 킬 줬으면 져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 고생했다 케이틀린아 이 정도면 고생했지 아 네 좋았습니다 케이틀린은 많이 삐졌나봐 바로 나가버렸네 아 졌습니다 흰 류는 제가 잘 안먹으려고 해요 한번에 먹어야 되니까 꿀지 않는 아 뭔 탑이요 자 내려가자 5픽 가야지 어 자 원딜 나왔다 업자 미드 악션의 탑 이릴리아인가 모르겠네 일단 가봅시다 포샵 먹죠 다이브 할 수 있으니까 멜리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부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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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우리팀 파이팅 우리팀 저기선 못가지 렐리아야 라인 마구 태우기 다음에 보자 앨리스 아래쪽 이거는 좀 아니지않나요? 이러면 쉽지 않은데? 이러면 님들 좀 어려워요 이러면 우리 쉽지 않아 와 이게 안 맞아? 대박인데? 잡은건데 너무 아깝다 진짜 가빙 가빙 아 다행이다 이러면 이득 좀 받네요 여기서 어우 다행이다 어 와우 아니 이걸 살아? 미쳤다 미쳤.. 다행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끝났네요 저는 쉬고 밥 먹고 저녁에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freue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